23만 8천 4백 9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힘스입니다. 힘스, 은, 은 동사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의 OLED 핵심 공정인 유기물 증착 공정과 관련된 모바일용 분할 매달 매스 연관 장비를 개발 및 공급함 주력 제품은 크게 OLED 장비와 기타 장비로 구분됨. 이중 OLED 장비는 매스 공정 장비와 글래스 공정 장비로 구분 주력 사업인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정 장비 사업은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업체들의 설비 투자 계획. 주기에 직접적으로 대규모 영향을 받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디스플레이 제조사의 OLED 마스크 공정 및 글래스 검사 공정에 관련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대시 주력 생산 제품으로는 OLED 마스크 인장기, OLED 마스크 공정 관련 검사 장비 등이며,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 임 대시 플렉서블 OLED 공정의 핵심인 마스크 공정 장비 부문의 경우 세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디스플레이 산업의 부진 및 신규 설비 투자 지연에 따른 OLED 장비의 공급 감소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외형 축소의 영향으로 원가 및 판관비 부담 가중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확대, 법인세 수익 증가 등에도 순 손실 규모 역시 확대 대시 주요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IT용 8세대 OLED 설비 투자 본격화에 따른 관련 인장기의 수주 회복 등으로 외형 성장 가능할 듯.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힘스의 시가 총액은 80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힘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45위입니다. 힘스의 상장 주식 수는 1131만 2236주입니다. 힘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힘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5.3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7.9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76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65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84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0배, 542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50번지억원, 마이너스 44억원, 마이너스 133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172번지억원, 마이너스 4억원, 마이너스 86억원입니다. 힘수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8번지 40%이고 유보율은 1079.8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9.76이며 전일 대비해서 9.53 더하기 0.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4.58이며 전일 대비해서 2.98 더하기 0.3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수의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0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160원보다 8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23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힘수의 종가는 7,080원이며 주가가 힘수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힘수의 종가는 7,080원이며 주가가 힘수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